저는 생각나면 적기도 하고 좋은 고절이 있으면 좀 엉겨놓기도 하고 밀기도 쓰고 그런 노트 뒤에다가 반성문이라고 써서 반성문이라기보다는 무슨 얘기를 잔뜩 써서 제출하고 그리고 학교를 다시 가기 시작했는데 한 3월 후에 선생님 교무실로 오라 그래서 갔더니 너는 이미 소설가가 되는 게 어떻겠냐 라고 그러셨어요. 아 정말 되게 소설처럼 많이 꾸며서 적으신 건가요? 반성문이라고 하기엔 작품이야. 그래서 소설가가 되라고 하셨는데 기분이 어땠어요? 소설가가 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 순간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? 밤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들이 나한테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. 저도 실제로 제 꿈을 이렇게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. 그래요? 제가 학교에 한 달 정도 안 나갔거든요. 레스토랑에서 웨이터 안 나고 웨이터 했어요. 저는 선생님한테 잡혀갔어요. 여기 새끼 왜 아까 놔. 제가 그때가 있었던 상황을 쭉 다 얘기했죠. 여자친구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놈의 새끼 말은 잘한다. 그래서 아 난 말을 하는 지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중간식으로 걸었거든요. 많이 잘했네요. 동기부유 같은 게 있습니다. 살아가다 보면.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중단을 해서 선생님께 책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너 정말 소설가가 됐냐? 그렇게. 그냥 한 건데 학교 나오라고. 내가 어떻게 해야지 졸업을 시켜야겠고 학교는 나오게 해야겠고 에라이 모르겠다. 나는 소설을 해갔더니 그러니까 며느리에 너 정말 된 거야? 그래서 그런지 가끔 서셨을 때 제 삶에 대한 반성문을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선생님이 문창가에 가라고 동의도 해주신 거예요? 네.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운이 조금 좋았던 게 제가 다니는 학교가 서울예술대학교인데 그 당시에 서울예대에는 학력고사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실기 점수가 낮으면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. 그게 저한테는 행운이었어요. 뭐죠?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. 그때 이제 1지망, 2지망, 3지망 이런 거를 써내는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세 개 다 문자과 문자과를 썼어요. 보통은 다른 거죠, 그런데. 아이고 참. 책이 첫날 나왔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십니까? 이렇게 날이 저물고 있던데요. 아마 5시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. 5시쯤. 겨울이 겨울이었으니까. 좋은 시간 때문에. 근데 저녁밥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, 출판사에서. 그 출판사도 그 부분이 없어졌네요. 아하. 개맞긴 외연이네요. 좀 이상하네요. 전화가 왔어요. 책이 나왔다고 그래서 가슴이 덜컥 하면서 손을 닦고 그 때는 삼청동에서 이렇게 살고 있던 때인데 그 출판사가 수송동에 있었어요. 삼청동 골목 새끼를 아니까 이렇게 막 달려서 가면 가장 가까운 길을 알아요. 정신없이 막 달려갔죠. 기뻐서 책을 보려고 이렇게 쌀쌀한 때였는데 그 출판사가 9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맨발인 거예요. 맨발인 거예요. 너무나. 모른 채 막. 그래서 달려와서 그래서. 너무 좋아가지고. 그러니까 좀 뭔가 허당이 맞나 봐요. 그래가지고. 그래서 가서 그냥 책 주세요. 그래가지고. 두 권 받아가지고 다시 또 막 달려왔던 기억이 나요. 그날 밤 정말 좋았어요. 책을 대고 자고. 깨가지고 다시 읽어보고. 이야. 좋으니까. 책을 이렇게 벽에 사마자고. 그 인쇄된 그 책 냄새. 네네. 책 냄새. 부터 냄새가 있잖아요. 정말 무엇보다도 좋은 냄새. 네. 하여튼 그 첫 책을 가졌을 때 그 느낌은 다시 찾아오시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향기로운 냄새로. 쎄금.